이준씨 다음주가 이제 설날이에요 그러네요 이 설날복은 온전히 받아야 되겠죠? 아무리요 설날복을 반쪽만 받는다 이거 속상하죠? 근데요 이 복 받는 것도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냥 벼락 떨어지듯이 설복 떨어진다 꾸궁꽝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그게 무슨 복입니까? 벼락이죠 그러니까 복 받는 것도 미리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설날복이 알아서 찾아준다고 전화를 하네요 누가요? 아니 두 가지는 뭔데요? 잠하고 술입니다 잠 부족하고 음주 운전하는 거요 네네 그렇죠 내려갈 때부터 잠이 부족해봐요 아차 하는 순간 설날복 날아가지요 그리고 잘못하면 생사람 다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거 좀 바꿔봤으면 싶더라고요 뭔데요? 한 잔 한 잔 딱 한 잔만 했던 게 이게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운전을 해요 네 그러다 명절 주간에 교통사고를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명절 때 한 잔 한 잔 결국 한 병이고 두 병인데요 에이 이 정도쯤이야 했다가 사고 나면은 고향길 주차장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했으니까는 한 잔만 점심 때 한 잔 했으니 이제 또 한 잔만 네 이러다가는요 동네 사람 고향 사람들 길에다가 줄 세우게 됩니다 네네 도시도 마찬가지죠 한쪽 지역을 마비시킬 수 있는 건데요 올해 명절 때는 그 한 잔만 아 한 잔인데 이거 버리자고요 네네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은 설날에 복이 오려다가 음주운전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한 잔만 소리 끊었으니 지체 말고 오시라 전화거라 네 음주운전 안 됩니다 네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울게요 전태룡의 소리입니다 창부타령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전태룡의 소리로 창부타령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예 03015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롱 광대롱 초라한 애롱 대박의 초라니 그 아르바이트 나가세 아 당일치기 아르바이트 말인가? 수당은? 아니 수당이 문제가 아니여 잘하면 뉴스에 나올 거네 아르바이트 하는 걸 뉴스에 내보낸다? 아 뭔데 그래? 응 그 치킨집 아르바이트인데 그 유명인도 한다지 뭔가 에이 오늘도 유명인 따라서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광대간 뉴스에 몇 초나 나오려구 그 유명인이 누군데? 아 글쎄 따라오면 알어 저기 저 양반 알지? 아이고 텔레비전에서 그냥 자주 보던 저분이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저 양반 일 났네 그 치킨 먹다 항의하는 거 좀 보게 보통 맛으로 시켰는데 왜 이렇게 맵냐 못 먹겠다 그러는데 저 유명한 분이 그냥 빙글에 웃는 걸로 해결이 될까? 아 저 지금 드신 게 손님께서 선택하신 그 보통 맛 치킨입니다 매워서 그냥 못 먹겠다는데 아이고 손님 주문한 치킨 맞습니다 아 이 소리만 하고 있잖아 저 손님 자리 박차고 일어설 건데 봐라 섰잖아 아이고 이때 광대가 나서야지 아 유명한 분이 미소로 막는데 근데 손님은 일어서서 그냥 비키라고 그러네 아 어쩌라고 광대들은 어쩌라고 그래 아이고 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치킨 안 먹어보고 심부름한 거 맞고요 아 네 손님께 보통 맛 매운맛 못 맞춰드린 거 맞고요 네 쭉쭉 늘어나는 그 치즈스틱 기다리고 있는데 일어서셨고요 아 손님 눈뚱이 보신 기쁜 마음으로 오신 뜻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유명인 하루 아르바이트 교육시키지 않고 모신 점 사과합니다 아 봐봐 다시 앉았잖아 아이고 손님 조금 이따 자녀들도 오기로 했다고요 아 네 자녀랑 손자랑 다섯이나 아 네 다섯 분 자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보게 광대 저 유명한 분 치킨 아르바이트 그 하루나 견디겠나 아이고 저쪽에 아주 일 났네 그 나이 많은 부부가 불렀는데 그 유명인이 누군지를 몰라보네 막내 아들 같다 뭐 고생이 많다 눈물 글썽이 있는데 유명인을 몰라보고 저 저 노부부 손님 결국 눈물 흘리시잖아 아 근데 저렇게 그냥 베시시 미소를 짓고 서있어야 하나 저 유명한 분 말이야 아 참네 그래 먹이선 같이 울어야지 아니 눈물 안 나오셔 아 그러면은 눈 동그랗게 치뜨고 깜빡이지 마 참어 어 참어 눈물 날 때까지 야자 겨우 터진다 눈물 터졌어 저봐 노부부 손잡고 그 감이 왔나 몰라 아이고 가만있어 봐봐 저 유명인 아르바이트 광대가 이렇게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을 해줘야 하냐고 네 강동원의 소리로 홍보가 중 놀보 심줄대목 감상해 보셨습니다 네 유명인 정치인들이 하루치기로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네 그냥 하루 일정 따라 하라는 대로 하는 그 하루치기로 뭘 얼마나 느꼈을까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게 치킨이 되기까지 그게 또 손님 앞으로 나가기까지 또 상당시간 머무는 손님들이 그 사는 얘기까지 과연 얼마나 살갑게 느끼고 배우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하루 반짝 깜짝쇼처럼 벌이는 그 아르바이트 체험하기보다는 더욱더 일자리 좀 많이 늘려서 많은 분들이 행복한 일 때에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 후보나 서울경기 F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구요 전주 익산 95.3 동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구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기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 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정두경이 노래한 한강과 용산 시편 음미해 볼까요 네 정두경은 중국 사신이 왔을 때 벼슬이 없는 선비로 사신을 접대한 일이 있었죠 네 네 인조 4년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정두경은 29살 젊은 선비였거든요 시와 문장에 있는 한 정두경을 내세워 중국 사신을 맞이하게 했던 겁니다 네 정두경이 32살에 가서야 별씨 문과에 장원하고 부수찬 정원뼛을 할 때 북방 청나라가 강승해지자 완금론을 지어서 군대 양성과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당시 정두경이 올린 대안은 채택되지 않았죠 네 네 결국 병자호란을 당해 청나라에 항복하는 국치를 맛봐야 했고요 그 이후 정두경은 높은 벼슬이 내려도 나가지 않고 초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효종 임금이 즉위하고 북벌로 나라의 원수를 갚자는 논의가 일어날 때 정두경은 나라의 지도자가 펴야 할 도리를 27편의 풍자씨로 지어서 호랑이 가죽을 선물로 받았어요 네네 그러나 정두경은 나이 70이 넘어서도 나라에서 홍문관 제약이나 예조 찬판 같은 벼슬을 불러도 나가지 않고 오직 연구하며 글을 짓고 호진 양성에 진력했던 겁니다 네네 자 그럼 오늘은 정두경이 노래한 한강과 용산을 돌아볼까요 네 제가 낭송해 봅니다 지푸른 한강수 백사장 끼고 돌아들고 저녁 돛배는 빗속의 어부집으로 가네 주인장이 나그네 보고 어디서 왔냐 묻자 아침 낮을 소양꽃과 이별했수다 답하더라 네 정두경의 노래를 보면요 아침에 소양강을 떠나서 한강 용산 나루께 도착한 나그네가 어디서 오는 길이요 하고 묻자 대답하는 말이 걸작이죠 아침 잠에 소양강 꽃들과 이별했수다 네 용산 나루에 저물어가는 햇살 아래 서로 웃고 말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네 그때 한강 용산 나루에서 양화대교로 강화 쪽어가는 백길도 바빴는데요 네네 자 그 대목 한번 볼까요 버들꽃 춘풍에 날려 한강 따라 흘러간다 흰눈이 내렸나 다시 보니 산다 하는 한양 악동들 누구 돈인지 척척 꺼내 술 마시고 수양보들 꺾고 말채찍 만든다 네 한강 용산 나루 근처로 말 타고 온 한양 악동들도 등장했네요 네 어디서 남돈인지 척척 꺼내 술 마시고 또 버들아무 확 꺾어서 말채찍 만드는 기세를 보세요 네 술 마시고 말을 탔으니 음주운전 아닙니다 음주 승마를 했네요 네 그런 셈이네요 자 정동행이 봤던 한강 용산 나루와 양화나루 풍경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용산강 장사치들 배를 띄우니 둥둥 북소리에 칼매기도 난다 봄바람 잘 타면 3일 후에 전라도 나주간다 하더라 네 바람 좋은 때는 3일 만에 한강 배가 전라도 나주로 간단 말이죠 봄이라 하룻밤 새 불어났나 한강 수여 장사꾼 탄 일천 돛배들 말리 밖에서 돌아오네 강화 연미정지나 양화도 강나루로 오는 한강 돛배로구나 네 위로는 소양강에서 내려온 배와 강화에서 올라온 배 천 개가 넘는 그 돛배들이 용산 나루 마포나루 양화나루에 들어선 그 한강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제는요 강물만 넘실거리고 흐르는 한강의 그 옛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그러네요 자 오늘 고전사랑방 정두경과 한강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볼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춘희의 소리로 한강수 타령 띄워드립니다 네 이춘희의 소리로 한강수 타령 띄워드렸고요 한곡 더 이어봅니다 신뱃노래를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칙칙폭폭 삐삐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혹시 올해 재수 운수 궁금하신가요 토정 비결칸 마련돼 있습니다 누구나 재미로 사용할 수 있는 토정 비결칸의 계령도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요 저요 저 1번 뽑았거든요 아 네네 1번 번호표 주시고요 토정 비결칸 이쪽입니다 가족이 모두 보실 건가요 아 네 그 집사람 운세 그 딸아이 취직운 그 아들 군대원도 궁금한데요 아 네 그럼 차례로 계령도사 번호표 뽑아주세요 자 칙칙폭폭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중에서 설날 복조리 선물 받으실 분은 아 네네네 번호표 뽑으시고요 12호 복조리 칸으로 가세요 아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복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복조리인가요? 아 승객님 뭔가 착각하셨나 봐요 복조리는 원래 비어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설날에 들어오는 복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요 우리 집은 그 설날 복이 못 온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빈 복조리만 밥상에 올려놓게 생겼거든요 아니 왜요 설날 복이 못 온다고 문자 메시지라도 왔던가요? 아 그럼요 그 작년에 일한 거 아직도 못 받아서요 그 빈 복조리만 차례상에 올려놓게 생겼거든요 아 네 아 잠깐만요 승객 여러분 설날 빈 복조리만 올려놓게 된 분이 있는데요 그 복조리를 채워주실 분 계신가요? 아 네네 밀린 임금 대신 채워주시겠다네요 무이자 채불대출로 정말 이 복조리에 채불임금 들어온 겁니까요? 이야 어머니 올해는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야겠구만요 네 설날 민성여행 예약해 드릴까요? 민성마을행 차표를요 아 예예 우리 어머니까지 6명이구만요 저기 저 민성마을 구경한 다음에 그 어디가 좋을까요? 아 그러면은 가족 건강을 챙겨 드릴 동의보관 마을은 어떠세요? 네 태평소와 아쟁을 위한 이중주 띄워드렸는데요 완원철의 태평소 윤석영의 아쟁 이동훈의 꽹과리 김청만의 장구반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설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직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차례쌍이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네 이분들한테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채불임금 많은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서 해결한다죠 네 우선 사업주에게 대출도 해서 채불청산에 나섰다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이번 서울 명절만큼은 땀 흘려 일한 대가도 좀 받으시고요 네 또 가족들하고도 아주 정겹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불도 개운하게 청산하시고요 설날 복이 미리부터 두루두루 전해졌으면 싶습니다 네 자 이 시간 1부 끝곡 띄웁니다 이훈주의 소리로 경기잡과 달거리 함께합니다 네 1부 끝곡으로 경기잡과 달거리를 이훈주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하는 따뜻한 설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쪼록 가족들과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2부에서 다시 옵니다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은 명절을 맞아 특별행사를 진행합니다 2016년 설 연휴 특별행사 설맞이 복잔치가 오는 2월 10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달집 태우기와 지신밥기 떡 나누기를 체험할 수 있고 새해의 복을 점쳐보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또한 복주머니 만들기, 새화 나누기를 비롯한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담은 전통 춤이야기 공연이 열립니다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민속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재단이 지역예술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가락우리마당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세 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락우리마당 지원 사업은 야외 상설무대, 공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국악공연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과 단체는 오는 2월 12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충남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전화 041-630-294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새해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세웠던 솟대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희망을 품은 새 솟대 솟대조각가 황동현 초청 전시가 오는 2월 26일까지 인천중구 한중문화관 별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마을 지킴이이자 희망을 상징하는 솟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황동현 작가의 솟대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가 직접 솟대를 제작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문화사업팀 전화 032-760-78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연천군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을 위해 2016년 연천꿈샘학교 수강생을 연중 상시 모집합니다 연천꿈샘학교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실 10개 반과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정고시교실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실 수업은 전고급 통일평생교육원,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검정고시교실은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운영됩니다 수강문의는 전화 031-839-44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 숨은 전통문화자원을 지역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강릉심사임당 허낸설원, 광주월봉서원, 전주인근 유네스코유산, 산청한방테마파크, 경주신라문화유적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강릉심사임당 허낸설원 여행은 드라마 신사임당 촬영지 투어, 자수천연염색체험 등으로 구성되고 광주월봉서원 여행에서는 서원숙박, 달빛음악회 등을 즐기며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선정된 콘텐츠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지역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통예술교육을 진행합니다 전통예술나눔학교 전통예술강좌 7기의 모집이 6세 이상 전 연령을 대상으로 오는 2월 5일까지 이뤄집니다 교육은 3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열리고 국악기와 전통성악, 전통무용, 전통연의로 나눠 진행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나눔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북도 영동군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영동 국악체험촌에서는요 국악을 배우는 분들의 열기가 대단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3대 악성 중에 난개 박연의 고장인 영동에선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도 국악을 배우는 발길이 이어졌고요 네 그리고 전문 국악인들도 영동을 찾아서 연주기량을 높이고 있고요 일반 국악 동호인들도 국악체험촌을 찾아서 연주실력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악전공자 모임인 타투 등 40여 명이 영동 국악체험촌에서 4박 5일간 일정으로 연주 연수를 마치고 돌아갔고요 사물놀이 전문 연주단인 진세와 달성농학패 그리고 흐름출판 같은 전문 사물놀이 연주단도 영동 국악체험촌에서 연수를 했다고 하죠 네 국악을 사랑하는 동호인들과 기업체 직원들까지 전국에서 영동을 찾아와서 국악 배우기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영동엔 숙식을 하면서 넓은 공간에서 연주에 전념할 수 있는 국악체험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관광 해설사들의 활동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광 해설사 150여 명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영동 국악체험촌을 찾아와서 국악에 대한 공부와 연주 체험도 하고 갔다 그래요 네 그리고 서울대 국악구 학생 110명이 4박 5일간 일정으로 체험촌에서 연수 일정을 진행하고 돌아갔는데요 네 네 난개 국악기 체험 전수관에서 국악기 연주 실력을 쌓았고 국악의 성지 영동에서 추억을 남기기도 했다네요 네 그동안 영동에서는 난개 국악기 체험 전수관을 통해서 50여 명 정도만 숙박하면서 공부했던 건데요 네 네 이제는 이 국악체험촌이 마련이 돼가지고 200여 명이 한꺼번에 묵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연습실도 넓혔고요 네 지상 2층 규모 건물을 3개 동이나 마련해서 자리를 갖춘 그 영동 국악체험초는 지난해 5월 개관했는데요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동 국악체험초는 3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세미나실이 두 곳이나 있고요 네 네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험실이 다섯 곳이나 갖춰져 있고 또 전문가를 위한 연습 공간도 세 곳이나 있다 그래요 네 네 올해도 국악의 고장 충청부도 영동군을 찾아가서 연주기량을 높이는 국악 동호인들 발길이 계속 이어지리라 봅니다 네 생활 속에서 국악을 즐기고 사랑하는 분들이 모이는 충청북도 영동의 국악체험촌 소식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충청도 영동 칭칭이 소리를 김동북 어리순 외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류국장 오늘은 이방전 얘기 가운데에 동백정 안찰사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동네 동백정에 나온 안찰사와 이방을 만나보실까요? 동네부로 안찰사가 내려온다 소리에 관하 아전들까지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그때요 동네부 이방은 봐라 봐라 우리 동네부가 막 크게 죄진 일도 없고 그만 놈들 허는 거 많지 했을 뿐인데 안찰사가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하니 어째서 온다 거기야 저기 보소 이방 안찰사란 사람이 돈도 싫다 술도 치와라 기생도 싫다 하는데 이를 웃자면 죽었누 동네부 초상난 소리 들어야겠나 말이다 초상은 무신 전하에 탈탈 털다 보면은 마 나라님도 무사하겠나 아이고 왜 이방 여기서 와 나라님이 나오는데 마 죽을라고 작정했나 에헤이 우리 뿐인데 무신 걱정이고 자자 봐라 봐라 덜 머는 주인이고 그만 그냥 바람같이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아이다 아니 그런데 돈도 여자도 술도 싫다 카는데 무슨 재주로 바람같이 지나가게 하겠나 말이다 호방 네 단디 들어라 우리는 죄 없다 아이 그라모 동네 들어와가 그 장사하겠다는 그 외놈들한테 엽전 받은 묵은 건 그건 뭣고 아이고 아 거기 뇌머리가 고마 보름 걸릴 거 다 쌩 해주고 어 그래 가가 받은 엽전 몇 분이 네 무리가 말이다 그러고 부산포 울산포 저 위로 간포니 그쪽은 안그러드나 아이고 마 그라모 유기그릇 그 방차그릇 그 장사차한테 받아서 묵은 건 그 뭐고 아이고 외놈한테 비싸게 넘기게 해줬는데 애놀이 한샘 지고 못 푼 징지 그게 네 무리가 우리는 죄 없다 딴 데는 우리보다 서너 곱은 더 받아먹는다 카더라 아이고 마 그래도 안찰사가 상인들 불러가가 누구한테 도장 받았노 누구한테 허락 받았노 하면 당장 그 이방 호방 나올 난데 뭐 뭘 뭐는 죄인데고 바람같이 지나가면은 잔친난 아니겄나 이 안찰사를 바람같이 지나가게 하려면은 그 우여하겠나 그거를 생각하라 얘기야 그렇게 발발발발떠지 말고 알겄나 아야야야 소식 들어왔다 막 그 안찰사가 동네부로 안 들어오고 그 바닷가 동백정으로 갔다 간다 그것도 혼자 말이다 응? 혼자서 바닷가 동백정으로 갔다고? 하하 아이고야 하늘이 또 왔다 아니 관하러 들어가야지 동백정으로 나온건 단디 마음먹은거 아니겄나 그 하늘이 돋긴 뭐가 동기가잉? 봐라 봐라 보니까네 풍류를 좀 애 아는가 싶다 안글라 그러니까네 동백정으로 시풍류 잘하는 사람하고 가양주 잘 빼는 사람, 손맛좋은 사람 사넛 보내면은 되는기라 아이고 봐 참말로 술은 입도 안된다 캤는데 그래 막 보내면 되겄나 에헤이 순서가 있다 응? 시풍류로 쌀쌀 마음을 풀어놓게 하고 소잔에 가양주 몇장만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헤헷걸걸 웃는소리가 날꺄 야야 봐라 봐라 뭐하고있노 호방아 와와 그 내한테 그 시풍류 해보라꼬? 뭐? 아이고 마 니가 시풍류를 했으면 동네부 호방하거나 홍문관 들어갔지 하모하모하모 홍관 대작소리 들었겄지 에이 이 돌머리 봐라 시풍류 잘하는 사람 끊어와야 할거 아이가? 어그 맞다 맞다 시풍류 그래그래 그 동네에선 시풍류하면 그 곽덕선생 아이가? 어 곽덕은 안된다 어이? 그런 좋은데 노래 한구절 못한다 아이가? 뭐라고 노래도 해야되나? 마 그라모 그 동포선생 밖에 없다 응 응 응 시간 없다 동포선생부터 조용히 동백정으로 보내라 폐떼 호호, 호호탕탕하구나 동네부의 재물도 호호탕탕해야 할 텐데 인물도 넘쳐나야 할 것인데 이 말이 많으니 내 손으로 사람 며칠 또 잡아야 한단 말이냐 잡고 흐리고 주림 돌림 천번을 한들 만번을 한들 죽일 놈들은 끝없이 나오는 게 세상 싸니 어서 자리 같이 해도 되겠는겨 쟤는 동네에 동포라 갑니다 아, 예, 괜찮소 자자 앉으시구려 동포 선생이구려 이 사람은 동백정 소문 듣고 찾아온 방머라 하오 동네에 왔으면 동백정 구경 안 하고 가면 후회합니다 근데 동네는 무슨 일로 오셨는겨? 아, 예, 그저 만날 사람도 몇 있고 아, 쟤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요 예, 동포 선생 때문이라? 예 그 무슨 소리요? 쟤가 동포 아닙니까? 동네에 동포 만나려고 오셨지 외놈 만나려고 오셨십니까? 그렇지, 동포지 네 아, 내 설마 외놈 만나러 왔겠나? 네, 서공천류 가야금 산조를 강정숙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네, 오늘 상황골 풍류국장 이방전 얘기 가운데 동백정 안찰사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동네부 아전 이방이 까탈스런 안찰사를 바람처럼 지나가게 하자고 나선 대목이죠 네네, 특별히 동네부에 큰 부정이 있는 거 아니니 떨지 말자 다른 데서 하는 것만큼 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냐 네, 그리고는 홀로 동백정에 있는 안찰사한테 차례차례 사람을 보내고 있는 동네부 이방인데요 네 자, 과연 안찰사는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을지 여러분 내일 그 뒷얘기 기다려주세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종 얘기 네, 오늘은 한가와 복졸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요 네, 네 복졸이 사려! 복졸이 사려! 네네, 설 명절을 앞두고 복졸이 장소들 한참 바빴었죠 그렇죠, 네 도시에서도 주택가 골목에서 들렸던 복졸이 사려 소리 네, 여러분 동네에 들리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요, 서울 명절 때 먹으려고 한과를 만드는 손들이 바빴잖아요 네, 그랬죠 손으로 그걸 하나하나 만들었던 한과에 들인 공력도 대단했잖아요 아무리요 지금은 뭐 수제 한과보다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많죠 네네, 경상북도 봉화군 하면 산골 깊은 동네지 않습니까 네 그 봉화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그 마을 분야자들이 모여서요 한 개 한 개 일일이 손으로 한과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봉화하면 한과 축제의 고장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봉화, 닥실마을 한과는 전국에 널리 소문난 한과입니다 네네, 그 고장 쌀도 우렁이 농법으로 나온 쌀이라 그 쌀도 소문났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과 만드는 고장은 전국에 수두룩하죠 특히 전라북도 순창군도 한과의 고장으로 소문났고요 그렇습니다 제가요, 집에서 한과 만드는 거 봤는데요 네 저도 소매 한번 걷어붙이면 할 것 같아요 와, 김효아 씨가 한과를 만들 줄 안다고요? 네, 찹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모양을 만들고요 이걸 꼬들꼬들하게 말린 다음에 콩기름에다가 담갔다가 불에 굽거나 식용유에 튀겨가지고 조청이나 꿀을 바르고요 거기다가 찰볕, 튀밥을 붙여보세요 말을 듣고 보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입안에 한과를 그냥 오물오물 해봤으면 싶네요 맛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인데요 이 한과가 명절때나 반짝 등장할 게 아니라 늘상 그 생활 주변에서 손에 잡혔으면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강정으로 산자로 연사한과 요아한과 누에 고친 모양에다 손가락 모양에다 동글동글 방울강정 내 모적구나 빙상과 푸농 꼬물은 색시연지 도랑 꼬물은 호발연지 걸치고! 아니, 방금 그 노래 어느 고장 한과 타령이래요? 그냥 김영아씨 한과 타령이에요 아이고, 대단해요. 아무튼 그렇다면 정일제 복조리 타령도 나가야죠 아, 그래요? 조리조리 복조리 살만살만 일거냐 샘물 뜨듯이 복을 떠 조리조리 복조리 한 번 뜨니 건강복 두 번 뜨니 사랑복 세 번 뜨자 행복이네 조리조리 복조리 복조리 사려 둘이서 복조리 장소로 나서면 세배 또는 벌지 싶네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백화점으로 시집간 복조리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비싸서 그냥 보고만 왔죠 아, 진짜요? 아이고, 그 가격에 샀다간 우리 엄리한테 그냥 혼나요 네, 전에는 설 명절 전에 1년치 복조리를 한꺼번에 사기도 했잖아요 그랬죠, 네 여러 개로 묶은 그 복조리들을 대청마루 한 규층에다가 걸거나 방 한 쪽에다가 걸었습니다 네네, 그걸 하나씩 빼서 1년 동안 복을 건져 올렸으면 소원했던 우리 어머님의 손때 묻은 복조리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오늘은요, 한과와 복조리 얘기 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방아타령을 조공예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 복조나 야? 고소해야 쓰겠다 고소장 써라 에? 아니, 고소를 허라고요? 아니, 누구를 말인갑요? 아, 누구기는? 판소리지? 그 사람 아주 그냥 상시롭더라 아니, 판소나 제가 어째길래 고소소리래요? 설명절은 다가오는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이? 야야, 휴대폰으로 뭐? 그럼 그냥 그시기한 사진을 보낸다냐? 나가 그 소행머리를 생각하면 참여 놔, 이? 요, 봐봐봐 에? 에? 아이고, 아이고, 저기 가만히 있어봐요 어디, 어디? 어, 어, 아이고, 아 이건 조각 작품 사진이잖이요 아, 작품이구만, 어째건데요? 으유, 작품이라고야? 아니, 남자가 그냥 요라고 벗고 삐뚜룸이 서있는데 뭐? 작품? 응? 이 짝을 봐봐, 서로 얼싸 안고 난리났다 아이고, 아이고, 봉알매요, 이건 말이요 저거, 저, 이집트서 나왔다는 조각 작품 사진들이구먼요 아이고, 판소나 제가 그 예술 작품을 같이 보자고 보낸건디 아, 어찌긴데요? 치그러워, 이냐, 너도 아주 그냥 똑같은 놈이로구나, 이냐, 응? 야, 뭔 예술이 요라고 그냥 크시기한 예술이 다 있어? 옷이라도 입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잉? 한 번 보내지 말라고 하면 쭉 그쳐야지 말이야, 이냐 고소장 써요, 넌! 아따, 봉알매도 참말로 명절도 오는디 아이고, 이런 예술 작품을 가지고, 어? 이거 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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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이 그냥 상시롭다는디? 야, 이러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봉알매도, 아니, 볼 좀 그만 잡아당겨요 아니, 팔자주는 패인당겨요 아이고, 아메, 지가 말을 했당겨요 아, 예술 작품이라 그런 거구나 해둬요, 그 에이, 그려, 그려, 우냐 너도 그라고 나온다면은 나가 모양 좋게 돌려줄란다 이 사진들을 판소리 아들한테도 돌려주고 응? 며느리, 손이 엄마한테도 돌려주면서 너 그 시아버지가 보낸 거다 요렇게 그냥 써 보내면은 어메, 어메, 봉알매요 이라믄 판소리 아재 집 설 명절 난리 나요 아이고, 거지 그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 사진을 봐두면 우쩍이 내고시요 아이고, 지발 그만 둬요 아, 왜? 예술이라면서? 응? 너 말이야? 판소리 아들, 며느리 걱정은 하면서 어째서 나는 괜찮다는 말이야? 응? 요 놈이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예술이네, 요게, 요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기장 판소리 아재요 아마 못 알아요 이런 사진을 보내서 양 이 복촌이 폴을 양 늘어지게 한대요 아이고, 아이고, 차말로 양 띠롱 아이고, 아이고, 왔다, 무차 왔어 예, 예 판소리 아들이 보냈다 응? 아유, 아유, 내가 그냥 눈이 어른어른 안 보인다 야, 뭣이라고 썼냐, 판소리 아들이 아이고, 아이고, 폴이요 어디 보자 예, 그 아버지를 대신해 그 사과 한 상자 보낼 텐께 마음 푸세요 예 뭣이야? 사과 한 상자를 보낸다고야? 아이고, 봉알매요 아버지 대신에 사과 보낸다 하자니요 사과 한 상자 벌었네요 네, 어양타령을 차정제 어르신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봉알매가 판소리 아재한테 그 이상한 사진을 받았다고 그냥 펄펄 뛰고 계시네요 네, 무슨 이집트 조각작품 전시회 사진 같은데요 네 조금 좀 거시기한 사진을 보냈네요 그런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보시면 조금 이해 못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참다 못해서 이제 판소리 아재 그 아들 며느리한테 보냈으니 이야, 이 봉알매 성갈도 대단하시네요 그렇지, 그냥 뭐 땀지? 그냥 거시기한 사진을 보네 나가 참이 오겄냐 아, 막 예술이란 게요, 예술 사진이요 네, 이 시간 끝곡 띄웁니다 국악관연학을 위한 어랑어랑을 박범은 작곡에 그리고 국립국악관연학단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국악관연학을 위한 어랑어랑을 국립국악관연학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네, 상학골 상사대회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해로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